마지막 콜, 박지영의 T샷. 앞선 샷들이 조금 우측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. 네, 이번에는 아주 잘 쳤습니다. 방수가 크게 튀면서 거의 그린 뒤쪽까지 갔어요. 어디까지 간 건가요? 본인도 좀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갸우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, 버십니다. 확실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끝에서 바람의 영향 때문에 공이 좀 밀려나가는 모습이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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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